시아의 썬데이기탐 네 썬데이기탐 시작합니다 쿨뮤직 네 네번째 시간입니다 네 와우 클래식 클래식 디스토션 우리 저번에 인세인 했었어요 근데 얘는 클래식이야 인세인보다는 약간 더 여가가 약간 좀 조절이 여가를 조절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도 그 인세인하고 비슷하게 그냥 은 정말 심플한 은색 그런 디자인이에요 제 전체 질감 살아있는 그런 질감이구요 재질이구요 그리고 아웃풋 디스토션 톤 와 진짜 간단하다 얘 정말 간단하다 와 얘도 180g 이겠죠? 오케이 여기 뭐 사이트에서는 뭐 0.2kg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200g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우리 저울이 더 정확하다 생각해 네 180g으로 네 아 너무 예쁘네요 그러면 디스토션 사운드 인세인하고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브더미 김병호입니다 네 저희가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저번 시간에 모듈레이션 그놈의 모듈레이션 저희가 약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모듈레이션은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되면 소개하기로 하고 소개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그의 못지않은 새로운 쿨뮤직에 또 다른 또 다른 또 다른 무기 도대체 이건 무기인 것 같아요 전면부에 딱 내놔도 괜찮을만한 네 인세인 디스토션은 좀 고등학생용이었고요 그렇죠 요건 좀 고급자용 네 맞아 맞아 좀 뭔가 기타를 어느정도 친다 네 뭐 이런 분들 딱 가져가서 톤을 딱 만들어서 꽂았을 때 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사운드입니다 자 쿨뮤직의 클래식 디스토션 와 이게 네 옛날에 저거같이 생겼어요 무슨 이게 등산용 라디오 있죠 아 이게 작고 얇고 슬림해서 네 맞아요 맞아요 막 여기서 소리가 나올 것 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막 이게 헤드폰 꽂으면 나올 것 같아요 멋네요 멋네요 그리고 얘도 클래식이라는 이 문구 자체가 주라기 공허 왜 그런 식으로 좀 클래식하게 썼네요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느낌이 있네요 이건 무슨 불빛이 들어올까요? 오 파란색이네요 파란색이네요 파란 불이야 우리 파란 불 이거는 저희가 불을 안 끌게요 그 앞에 있는 그 불 껐던 거 갖다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서? 네 아 자 이것도 지금 저희가 사운드 테스트를 잠깐 했는데요 아웃풋이 지금 또 이것도 아웃시방이야 역가가 나는 솔직히 인세인보다는 역가가 좀 좀 낮겠거니 하고 나서 이제 오프닝 찍고 이제 딱 꽂는데 와 사운드 장난 아니죠 네 딴 쪽이 커졌어 딴 쪽이 맞아요 인세인하고 좀 길이 달라요 어 네 그래서 이거에 어느 정도의 음장감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트윈 리볼브의 트윈 리볼브의 텔레캐스터의 네 프론트 픽업입니다 네 초등의 변상 살짝 올려볼게요 이 정도 네 클럽 restrictions 좋아요 드라이 스틱업 아빈 네 이 정도의 엉덩이 엉덩이 바로 보컬 스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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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우 North 구우 깝딱하다간 좀더 이거 배음 더 생겼다가는 퍼즈 되겠어요 그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뭉개뜨리지? 장난 아니죠? 메인드라이브로 손색이 없네요. 지금 게다가 지금 여러분들 저희가 계속 인쌤부터 그랬는데 트윈리버브에다가 텔레에다가 프론트 픽업이에요 지금. 난리가 아니죠. 그러면 기타를 바꿔서 우리 바로바로 한번 바꿔볼게요. 맛보기로 좀 보여준 다음에 노브를 좀 움직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진짜 시원하다. 지금 제가 톤을 여기 12시 방향에서 11시, 1시 이렇게만 움직였거든요. 여기가 진짜 엑키스 스팟이에요 진짜. 하하코너. 여기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정말 여가의 변함이 여기로 끝나 그냥. 잘 만들었네. 끝이에요 끝. 와 이거 잘 만들었네. 6만 8천원. 6만 8천원. 6만 8천원. 6만 8천원. 예. 우리 인쌤이 7만 8천원이었어요. 맞아요. 기분 좋은 가격. 얘는 기분 좋은 가격이 만 원이나 하락이 됐습니다. 6만 8천원. 얘가 먼저 나왔다는 얘기죠. 얘하고 여기에 대한 좀. 뭐. 로우. 역가를 보강하고. 로우 부스트나 이런 것들을. 패스트 부스트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를 해서. 듀얼로. 3개 인스타인이고. 얘는 그 자체적으로. 정말 오리지널. 오리지널 디스토션 사운드. 이게 기본이 되요. 이게 기본이겠죠. 그렇죠. 기본 기본형이고. 기본이 좋으니까. 여기에서 파생된 갓들. 자체가 좋을 수 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게 기본이 충실해야 됩니다. 네. 아 이거 참 좋아. 어. 사운드를. 우리 아웃은 거의 만들 수도 없고요. 디스토션 역가 정도 살펴보고요. 톤 같은 거 잡아볼게요. 네. 네. 이친단이 다 파탄이나. 힐링。 오 뉴스중이요. 다 팩 되고요. 음. 비. homeowners. 물준 lengisce로 Anything. 아닌가. 아 네. 아. 아악. 아아아아압할 때 escrev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그렸거든요. 조금 줄인 게 11시 방향이 마샬 게인이고 넘어가니까 조금 하이 게인. 마샬 플러스 디스토션 한 것 같고 안에서 그리고 레벨 자체가 올라간 느낌. 쏘는 느낌의 톤 자체를 올리니까 쏘는 느낌이 나는데 거기와 아웃풋의 융합으로 그걸 감안할 수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게다가 디스토션도 사실 얘 이상 가면 똑같아. 옆 같아. 더 이상 찌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시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라 보시면 돼요. 그 이상 찌그러지는 건 거의 티가 안 나죠. 저것만 되겠죠. 개인만 찌그러지게. 누르겠지. 누르는 게 좀 더 강해지겠죠. 와 이거 너무 좋네요. 사람들 잘 만드네. 쿨하게. 얘는 점수가 보이겠는데. 보이겠는데. 이거 혹시 한지평 먼저 사줄까요? 한지평 주세요. 임쌤이는 고등학교 전용. 고등학교 전용 디스토션. 국민 디스토션. 중국에서 온 애들을 벌써 국민으로 치네요? 그렇죠. 싸고 좋고 과정성 좋고. 싸야 돼요. 그럼 뭐. 한지평 드리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한지평 드리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이제 무어나 이쪽 사람들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네. 긴장되죠 이 정도면. 네 갈게요. 몇 대 몇? 9.5 9.0 나 진짜 많이 줬어. 나 진짜 많이 줬네요. 정말 많이 줬어요. 저는 그래도 모듈레이션 때문에 조금 아껴놓겠습니다. 리미트 정도 아껴놓겠습니다. 아 모듈레이션 어떡해. 여러분들 진짜 죄송해요. 문제만 없었더라면 아까 되게 좋은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맞아요. 아 그게 진짜 진짜 작은 문제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고 확실한 그런 제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참 보류를 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것만 좀 아니었으면. 아 좋았을까요. 사운드 진짜 좋았는데 아 아쉽습니다. 우리만 알기. 우리만 알기. 궁금하실 거야. 영원히 안 알 수도 있습니다. 진짜? 레알 마이네. 와. 네. 아 쿨뮤직. 이 친구 진짜 대단한데 앞으로의 활약상이 좀 기대되는 그런 회사 같아요. 자 13년 됐는데 이제야 기대된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렇죠. 이게 좀 그거 중고 신인이네요. 좀 늙은 신인인데. 맞아요. 역주행 뭐 이런 느낌이죠. 그동안 뭐 13년 동안 노하우가 충분히 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나왔어야죠. 결국엔 빛을 보는 뭐 그런 회사가 됐으면 좋겠네요. 누구든지 다 잘되면 좋은 거니까. 자 쿨뮤직. 클래식. 클래식 디스토션. 네.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기어가 나올지 저희는 아 그 모드였으면 좋겠긴 하죠. 모듈이었으면 좋긴 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다려 볼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 구독 꾹. 좋아요 꾹. 구독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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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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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꾹꾹 꾹꾹꾹꾹꾹꾹 꾹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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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